나팔수 목사의 파란 신앙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여기는 천안하늘수만께 홈페이지 나팔수.com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바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함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꼬로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글을 쓰십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통여하는 자를 귀히 쓰십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래야 그 영혼 속에서 온전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바르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들인 아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바로 그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지금 많은 이들이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계획 다 짜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가 목회하고 심지어 전도현장에서도 자기 고집으로 전도할 영혼에게 엇박지르기까지 합니다. 주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더 죽이고 죽읍시다. 그게 참신앙 자체입니다. 그래야 그런 자 안에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면 육이 충만해져서 오히려 육이 우리 육이 성령을 대적하니까요.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라. 갈라데아서 5장 17절